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뉴스 3부터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부터? 외국인 10월에 어떻게 됐나 그 동향이 나왔는데 엄청 팔았죠? 뭐 이 정도를 엄청 팔았다고 해야 되는지 매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9월에는 순매수였거든요. 한 달 만에 다시 3조 3,350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대신 이제 우리나라의 채권은 2조 5,170억 원을 순투자. 그러니까 채권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은 올 들어 10월까지 4월과 9월을 제외하면 월간 순매도를 유지해오고 있죠. 코스피에서 3조 4,220억을 순매도했고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870억 순매수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코스피의 약세와 코스닥의 그래도 잘 버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10월 중에도 어쨌든 외국인은 3조 4천억을 팔고 코스닥에서 870억을 팔았으니까 같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투자가 엇갈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을 얼만큼 갖고 있냐. 누적을 해보니까 상장지수 ETF 등 펀드형 종목을 포함한 겁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잔액이 742조 1,660억 원입니다. 이게 9월 대비해서 27조 원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저치인데 이게 전체 우리 주식을 100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이 얼마냐. 27.8%인데 27% 외국인 비중이라는 건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데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었던 2009년 6월 달에 27.3%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저입니다.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네요.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위기도 아니고 지금 3천 포인트 그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때는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1천 포인트 깨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팔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라는 게 미국 금융회사 혹은 유럽의 일부 금융회사의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현업에 있을 때입니다마는 얘네들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돈 이런 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재권, 한국 주식 다 팔아서 일단 자기네 뭘 못 막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27%대 초반이라는 건 이유 있는 초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융회사가 위기입니까? 지금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의 보유 비중이 27%대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외국인 얼마나 갖고 있어요? 한 31, 2%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7%대까지 빠진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졌고 늘어서 왜냐하면 사실 작년 3월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자 얼마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순중은 없는 거니까. 비중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좀 덜 느끼나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고 해도 진짜 진쪽같이 생각하면 비싸게 주거나 안 주려고 했을 텐데 어소없이 하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작년 4월에는 작년 3월 때는 삼성대에서 4만 원대도 주기는 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의 투자의 어떤 태도가 향후에도 이렇게 한국 주식을 비중을 계속 축소시킨다면 지금까지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받아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백이 생기면 지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외국인들의 투자의 터전 혹은 물된 논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MSCI라도 선진국 지수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아마 훨씬 더 안정적인 외국인 수급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 비중이 27%라는 거는 좋은 면 나쁜 면을 다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한 외국인 투자 비중이라는 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고 우량 주식을 위주로 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비중의 확대가 계속되어야만 이 주식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을 하겠죠. 어쨌든 외국인은 지난달에 10월 달입니다. 3조 4천억 가량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고 11월 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더 들어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특히 대출 금리가 요즘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저희는 대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출 없어요? 지금은 대출이 없죠. 리얼리? 예전에 부천 빌라 잠깐 살 때 그거 껐구나. 그것도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요즘 대출 금리가 꽤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5%대가 많아졌어요. 5%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제목이 저렇게 달렸잖아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대출 금리 급등, 은행 폭리 막아달라 이런 청원이 있는데 물론 저런 청원이 청와대 청원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근 들어서 어떤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출 금리의 상승이라는 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올랐다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도 올렸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기준이 되는 국채 3연물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 금리가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올랐는데 이 청원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여기다가 이제 은행이 가산금리를 붙여서 낸단 말이에요. 그 가산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은행의 마진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연원을 보면 금융당국에서 이제 가계 대출 좀 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은 줄이는데 대출 수요자는 많으니까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대출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뭐 자위반 타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출을 그렇게 못 늘린다. 그러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출 금리고 그게 이분 얘기로는 가산금리의 상승으로 나타났으니까 은행이 이런 가계 대출을 줄이는 어떤 그런 정책 그리고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오히려 마진을 더 높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형, 변동형이 3.3일에서 4.8일 변동형이라는 게 이제 변동금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정금리형이 3.97에서 5.37까지로 단 두 달 사이에 상하단이 0.6에서 1%포인트 올랐다. 많이 오른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거 오른 것들을 반영하고도 가산금리가 더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요 중심인 서민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3.11에서 4.49 수준으로 2% 금리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금리가 4% 중반까지 올랐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대 마진이라는 게 이제 은행의 수익의 원천이잖아요. 예금과 대출? 이게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대 마진이. 금리 차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고 은행도 주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으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은행의 어떤 이익 구조라는 게 예대 마진에서부터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그게 은행별로 거의 차별이 안 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면 다 같이 올리고 내리면 다 같이 내리는. 물론 미국의 은행들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라든지 실세금리를 반영해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를 오르고 내립니다마는 굉장히 은행의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에 의해서 비교적 자율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거의 똑같은 금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홈페이지에 가면 각 은행별로 수신금리, 대출금리 쭉 있는데 아주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는 금리를 제외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봐야 되는 큰 이익이 없어요. 물론 0.몇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붙어있어요. 특판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예대 금리, 예대 마진이 확대됐다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은행 실종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3분기까지 사상 최대 나는 거예요. 5대 금융그룹의 올 3분기까지 모두 역대 최대 금융의 누적 순이익이라는 거죠. 대출 성량은 줄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금리 차이는 많이 먹고 있고. 대출 성량은 줄었는데 줄이고 있는데 마진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이익이 그만큼 사상 최대 최대. 물론 이제 경영혁신도 하고 비은행권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됐겠습니다마는 이러니까 청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시 들어가면 야 그래서 이익을 많이 대면 부러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뭐라고 해야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청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불편해야 될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렇게 예대 마진이 높았어? 그래서 한번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래서 참 은행주의 어떤 실적과 주가를 보는 심정은 복잡한 겁니다. 저게 어차피 라이센스 산업인데 저걸 또 뭐라고 그러면 또 맞겠지. 그래서 사실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크려면 정말 자율 시장 기능에 맞춰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서민들의 어떤 생활에 깊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걸 그냥 놔둬야 되냐.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가 한 분이 있었거든요. 관은 취하려고 있다. 관치금융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관치금융, 관치금융 했더니 그분한테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관이 원래 취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하려고? 관치를. 다스리려고? 관치금융. 관은 원래 다스리려고 있는 거다? 관치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관은 원래 취하려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쨌든 은행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 은행이 돈 좀 모은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소수의 면허를 가진 은행으로 과점이 돼 있죠. 5대 금융지주가 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은행들이 다 떠납니다. HSBC 떠났죠. 소매금융 안 하죠. 시티은행도. 어제도 환율 급등하니까 시티은행에서 돈 뺏어 나간 거라고 그런 게 댓글이 달렸잖아요. 시티은행도 나가죠. 그리고 보험권에서도 외국계 보험사들이 하나씩 떠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왜 저렇게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한국 시장을 소매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떠나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뉴스는 은행주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하겠죠. 또 은행은 완전히 사기업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은행이 사기업이에요. 정부 지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격 자체가 워낙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하고 다른 게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일부 저축은행이나 소규모은행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지나다 보면 딱 5개 은행으로 다 거의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겠죠. 자, 두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군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뉴스 테슬라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머스크가 또. 테슬라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어요. 어제 12%가 빠진 것 같습니다. 트위터 한 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저 세금 내야 된다고 설문조사한 그 영향이 있었는데. 오늘 저게 이제 리비안인가 오늘 뭐 상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사실은 그 트위터 그거 하나로 빠졌겠어요. 그런데 월스리 저널의 시니어 뭡니까? 저널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칼럼 리스트가 사실 칼럼 리스트가 이런 글을 쓰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제임스 맥킨토시라는 분이 있거든요. 시장 담당 선임 칼럼 리스트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가? 머스크처럼 주식을 팔라.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세 가지 근거라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배경은 첫 번째가 테슬라 주식이 밈 주식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은 회사인 건 사실이지만 일론 머스크를 따르는 사람들의 밈 주식인데 판매량이냐 경쟁, 마진, 보조금 등의 현실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테슬라 주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긴 미래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지금 테슬라가 차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올해 한 90만 대 파는데 이 정도 주가가 되려면 차 한 대를 130만 달러로 판 걸로 평가를 받아야 이 정도 주가가 정당화된다라는 거죠. 대수로 따지면 한 대에 15억씩 해줘야. 네. 130만 달러에 15억입니까? 그래서 이제 먼 미래의 매출과 미익에 대한 이게 성장주가 다 그런 거긴 한데 과도하다 이런 논쪄겠죠? 세 번째가 친환경 녹색 기술에 대한 열망인데 이게 정해진 미래라는 거에 대한 확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흔들려도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무조건 친환경하고 탄소 저감해야 되는 이 미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글래스고 회의도 이러니 저러니 결론도 없이 그냥 끝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중 금리가 올라버리면 먼 미래에 대한 이익을 땡겨오는 거에 대한 기대가 훼손될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일론 머스크의 어떤 돌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손상이 되면 우리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테슬라 주식이 이틀 동안 연이틀 굉장히 많이 어제는 또 거의 폭락 사태였기 때문에 이런 칼럼이 더 이 칼럼은 사실 종가 끝나고 나온 칼럼은 아니고 그 전에 나온 칼럼이라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물론 테슬라 주주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매킨토시라는 사람이 뭐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사람의 어떤 논조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테슬라가 좀 더 차원 높은 어떤 전기차의 세상을 연 그 공로를 인정받고 미래에도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주된 플레이어가 될 것에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우주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됐을 때 테슬라가 펼칠 그 미래가 이 사람이 평가하는 정도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칼럼이 나왔는데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테슬라를 추가로 사시려는 분들 정프로 때문에 내가 이 기사를 택한 거예요. 근질근질하는 것 같더라고. 테슬라에. 그런데 우리 유학용 교수님이나 장우석 본부장도 테슬라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다고. 그런데 너무 과하게 올랐을 그 국면에 꼭 따라서 하지는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대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부자 과세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해본 건지 아니면 그 속마음에는 조금 과한데 이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거는 일론 머스크를 따라해라. 일론 머스크가 팔았다가 일론 머스크가 다시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사고. 그게 이제 민주식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칼럼이 나왔는데 글쎄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렌즈 소음이 될 렌즈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정말 거침없이 상승을 하다가 연이 더 크게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 앞에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시장을 알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3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마켓지사 인사이트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삼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삼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삼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